아 땅이 나타났다! 아 땅이 나타났다! 받아라 에너지 파악! 난 세계 최고의 약당 제로엑스! 이 지구를 모두 폭파시켜버리겠다! 잠깐! 지구를 지키는 정의용사 슈퍼뚱맨! 박상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우와 슈퍼뚱맨이다! 슈퍼뚱맨! 너도 내가 날려버리겠다! 받아라 에너지 파악! 내가 날려버리지 파악까지 처먹다니! 받아라 슈퍼뚱맨 피싸기! 슈퍼뚱맨! 죽어라! 나쁜 악당! 악당! 아프댔다! 저런 거 보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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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악당을... 오오오오! 이 사람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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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한테 맞아서 피나는 거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원래 지병이 있어서... 아! 아! 환자를 때리라니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악당인데! 아저씨! 지금이다! 제로엑스 피싸기 그림자 공격! 그림자 공격! 그림자 공격! 달아라! 슈! 타! 타! 자! 타! 타! 자! 달아라! 어! 어! 슈퍽!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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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아라! 어! 진세여! 누구라고? 진세여!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림자 하나 주는 건데! 그림자 하다가니! 어? 네도 오면이 얘 인생이 있어요! 와! 주민등록보로! 오! 90119! 소원구 주민 조진세! 와! 이거, 형님 같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고 싶었는데! 와! 이거! 제가 나쁜 짓에서 모은 덫인데! 하! 나쁜 곳에 써주세요! 아, 참! 이게 슬퍼요? 진세여! 진짜! 진세여! 내가 이 돈으로 니가 살았던 동네부터 폭파시킬게! 하! 이게 뭐야! 진세여! 폭파시킨대요! 이게 슬퍼요! 폭파를 시키! 아, 몰라! 당신이 지구시켜! 나 안 해, 그럼! 아, 진짜 웃긴 사람! 망치만나! 틈을 보이다니! 받아라! 야! 자! 죽어라, 야! 딱! 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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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결혼까지 했어요? 와! 우리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여요! 아니! 여보! 여보! 당장 이렇게 죽으면!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애도 있네! 아따! 아따! 여보! 여보! 저 뒤에 상자! 상자! 와! 나 반찬해! 이게 뭐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주려고 샀던 선물인데! 어? 아! 이거 뭐야! 끔찍해! 여보! 우리 아기 태어나면! 이름은 꼭! 절망이라고 지어줘! 그게 뭐야! 여보! 여보! 아! 오늘도 이렇다! 슈퍼뚱매는 시민에게 풍력을 휘두르고! 어? 아니! 노원구 주민을 없애고! 아니요! 한 가정의 가정을 해치워서! 와! 지구를 지켜낸! 아니, 말해! 잠깐만! 김은혜의 슈퍼뚱매! 야! 나 영어 안 해! 그러면! 아이, 진짜! 뭐야? 우와! 저 아저씨 신기하다! 아저씨! 아저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어? 아저씨는 악당이야! 난 이 시대 최고의 악당 제로엑스! 이 지구를 모두 폭파시켜버리겠다! 멈춰라!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그가 왔다! 슈퍼뚱맨! 지구를 지키는 정의용사! 슈퍼뚱맨! 악당!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우와! 슈퍼뚱맨이다! 슈퍼뚱맨! 아무 소용없다! 받아라! 제로엑스건! 에이! 슈퍼뚱맨! 방탄 돼지껍데기! 야! 돼지껍데기로 총알을 막아내다니! 받아라! 자! 자! 좆박기! 자! 자! 어? 부위를 봐가면서 때려야지! 봐가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악당 괜찮으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악당을 잡고 있잖아요! 어? 제가 여러분을... 어? 아니 여러분!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 저분 덕분에 악당 대가 끊겼네요! 어? 어? 저 아저씨 불쌍해! 아저씨가 아니라 언니야 이제! 오케이! 허리 좀 펴보세요! 여러분! 저기 위험합니다! 나오세요! 예! 위험하... 아! 아! 옷을 찌지는 어떡해요! 위험하니까! 그렇다! 저 옷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지! 아니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장하다! 슈퍼! 거기다가 장하다를 붙이면 이상하다! 지금이다! 제로엑스 필살기 몬스터 소환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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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신세먼! 받아라 슈퍼뚱맨! 슈퍼! 건! 후! 후! 슈퍼뚱! 하하하하! 좋아! 그렇다면서 속지 필살기! 슈퍼뚱맨! 레이저 쏘드! 간다! 받아라! 자! 자! 신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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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 같은 건데! 엑스트라 라니! 엑스트라 라니! 얘도! 얘 인생에선 주인공이에요! 아! 전국노래자랑 농구편에서 인기상을 받았던 조진세라고! 아니 이러고 전국노래자랑 나가요? 저.. 저..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근데! 이거.. 뭐야? 설마..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친동생! 내 동생! 신세야! 아.. 이게 왜 이렇게 슬퍼! 그러면 여러분들께 알아서 나 안 할게요! 나 진짜 못하겠다! 아.. 받아라! 어.. 뭐야! 나.. 나쁜 녀석 글 자랐어! 사라져라 약닭! 저.. 존퍼 씨! 누구세요? 뭐야! 아니 잠깐만요! 누구.. 누구신데요? 우리 오늘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니.. 이 식장에 가야 할 사람을 왜 작대 식장으로 보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 저게.. 영원히.. 사.. 사.. 사망해? 어? 나도 사망해! 사랑해 아닙니까? 사랑해? 말이잖아.. 오늘도 이렇게 슈퍼 뚱맨은 시민의 옷을 갈기갈기 찍고 아니요! 전국 노래자랑 수상자를 제거하고 아니요! 예비 부부에게 본인 신고가 아닌 사망 신고를 하게 해서 시골을 지켜냈다 발숨은 비카지만 힘을 내어 슈퍼 뚱맨! 나 영원히! 진짜.. 아.. 우와! 감사합니다! 네.. 아저씨! 네.. 저도 인형 하나만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인형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럼.. 뺏으면 되지! 가져와! 다 내꺼야! 난 이 시대 최고의 악당 제로엑스! 이 지구를 모두 폭파시켜버리겠다! 예! 잠깐!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그거로 한다! 슈퍼뚱맨! 지구를 지키는 정의용사 슈퍼뚱맨! 악당 제로엑스! 날 용사하지 않겠다! 슈퍼뚱맨이다! 슈퍼뚱맨! 슈퍼뚱맨! 내가 지구 밖으로 날려버리겠다! 바다야! 제로엑스! 다이너마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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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탄 맛인데? 폭탄까지 처먹다니! 대단하구먼! 간다! 슈퍼뚱맨! 폭발! 폭발! 당수! 약탑! 아직 끝자리 낙당! 이렸나! 약탑! 내 가발! 어? 아이씨! 어? 왜? 아! 아침에 완벽하게 가리고 나왔는데! 아! 사람 자존심을 건들면 어떡해요! 아! 진짜 너무하네! 악당하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 제가 여러분! 아! 아! 저기 이제 머리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 옆머리로 그냥 가리면 돼요! 아! 지금이다! 받으라! 어이 뭐야! 총 공격이다! 공격해! 차! 타! 타!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봐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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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 악당! 어! 어이! 뭐야!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아저씨 대신 누구신데? 제 대신 총을 맞는 거예요? 내가 네 애비다! 어? 어?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신 거 있어요? 그래! 어? 어? 진짜! X야! 이거! 너를 위해 내가 전주의사 모은 통장인데 통장 비밀번호가 아빠! 안돼! 아빠! 비밀번호를 하라고 해야죠! 비밀번호! 아빠! 아니 이상하게 비밀번호를 내라는 게 말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지구 지켜요! 나 몰라! 아, 나 진짜 아... 멍청한 놈 같냐, 여보! 와, 나는 생각보다... 뭐야? 이거 뭐야? 안 돼! 세타! 나쁜 악당 같냐고! 죽어라, 이 악당! 여보! 야, 뭘 애가 하지 마라! 여보, 여보! 여보, 이러다 봐요! 우리 아들, 뚜둑점수 먼저 맞은 것 좀 봐요! 장하다, 우리 아들! 빵점, 빵점! 여보, 이렇게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죽었어요! 얘들아,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얘들아, 안 죽었거든? 잠깐만,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아직 안 죽었는데! 어? 어, 뭐야, 얘들아! 아니에요! 아니, 얘기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들아! 오늘도 이렇게 슈퍼뚱매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 일곱 딸인 여자를 홀어머니로 만들어서 지구를 지켜냈다! 아니, 뭐야! 왜 그랬다! 멋지다, 슈퍼뚱매! 아, 진짜! 힘을 내요, 슈퍼뚱매! 딸형을 안 해! 진짜! 불이야! 불이에요, 불! 불났어! 불이에요, 불! 불! 어디요, 어디요! 불이 어디다 따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난 이 시대 최고의 악당 제로엑스 이 지구를 모두 폭파시켜버리겠다! 잠깐!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그가 왔다! 슈퍼뚱맨! 지구를 지키는 정의용사 슈퍼뚱맨! 악당 제로엑스 난 용서하지 않겠다! 우와! 슈퍼뚱맨이다! 여러분,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하하하하하하 슈퍼뚱맨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응? 받아라! 제로엑스 파이어봉! 슈퍼뚱맨 솥뚜껑 삼겹살 방패 자! 야! 잘 익었다 이따 먹읍시다 어이! 야! 내 파이어봉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다니! 야! 이건 못 막을까? 뭐해? 가들아! 제로엑스 봉순이다! 야! 자! 자! 이런 거 소용없다! 자! 어! 추워! 안 돼! 왜 또 왜 그래?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인데! 어? 너무하네! 아버지 유품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냐! 어이! 여러분 제가 악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요? 효수규야! 괜찮으세요? 아니 여기 위험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안 돼! 왜왜?! 내 여친 유키차! 이게 유완친이라고요? 악당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고인의 유품을 때려부수고 시민의 여자친구까지 없애버리는 우리의 슈퍼 뚱맨 그냥 베개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이야! 부하들아! 부하들? 어디 부하들 있어? 돛잡아! 어 뭐야! 설렙다! 슈퍼 뚱맨 족발 당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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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라 약당! 절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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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왠도! 아 왜 얘만 총으로 쏴? 뭔 상관이야 악당 잡는게! 아 정말! 그게 내가 잘못이야? 알았어 여러분들끼리 지고 알아서 지켜 나 안해 나 안해 하하하 망치 갈노! 받아라! 제로 액스 수화대! 주워라 약당! 탁! 탁! 죽어라 약당! 탁!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액스 엑스야! 아니 오늘 생일이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가 넣어주려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우리 선물이 이렇게 무서워요? 생일날이 제삿날이 됐네! 좋아! 죽겠다! 엑스야! 슈퍼 뚱맨은 남의 물건을 파괴하며 생일 맞은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죽음의 선물에 죽을 지켜냈다! 멋지다 슈퍼 뚱맨! 나 안해! 김을래요 슈퍼! 나 옆 뚱맨! 엑스야! 엑스야! 너 지금 왜 울고 있어? 울지 마! 엑? 저 안 울었는데요! 엑스야! 잠깐! 위험에 빠진 지금을 구하기 위해 그가 왔다. 슈퍼뚱맨! 지금을 지키는 정의 용사 슈퍼뚱맨! 악당 제로엑스!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와 슈퍼뚱맨이다! 이 쪽으로 오세요! 시민을 완전 쪽으로 슈퍼뚱맨!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받아라 제로엑스! 썬더볼트! 슈퍼뚱맨! 생당 방패! 아이 잘 익었다! 한 마리 많이 좋아하냐? 주세요! 내 썬더볼트로 전기통닭구이를 해 먹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나! 족발킥! 왜? 왜? 왜 그래? 왜? 왜 그래? 오늘 치질 수술했는데! 너무하네! 오늘 수술받은 사람한테! 동의를 가려가면서 쳐야지! 뭘 가서 가면서 쳐! 쟤가 영웅이고 얘가 악당이야! 쟤가 여러분이 어때? 왜 왜 그래요? 젊은 장반! 괜찮아! 할아버지 위험합니다!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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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119! 119! 할아버지! 악당을 없애기 위해 사라면 선량한 할아버지 몸까지 접어버리는 우리의 슈퍼뚱맨! 접어버리다 이제 말씀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다! 부하들아! 뭐야? 교란 장전이다! 뭐가 뭐야? 왜 저러! 안 되겠다! 슈퍼뚱맨! 네이저! 끝! 안 돼! 이건 왜 또! 아니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잖아! 엑스트라하니! 얘도 엄연히 이름이 있어! 조진세! 누군데? 진세야! 너도 세상에 네 얼굴을 알리고 죽어야지! 뭐? 카메라 감독님! 얘 좀 가까이 잡아주세요! 뭐하는 거야! 진세야! 웃어! 안 웃으면 편집이야! 아니! 진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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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세! 야 이거 진짜! 알았어! 그럼 여러분들께 알아서 찍어줄게! 나 안 해! 망치 않나? 거기 서라! 얇! 자! 받아라! 제로엑스! 수와드! 레이저 수와드! 아들아! 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엑스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한 짓이야! 엑스야! protLEitudesày! 엑스야ux야! 엑스야! 엑스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엑스야! 엑스야! 선생님 그만하세요, 제 its! 나 오늘 치즈 수술했단 말이야 이거 유전이에요, 뭐예요, 이거? 아, 네가 이렇게 때리... 어, 선생님!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 아, 끝이야? 오늘도 이렇게 슈퍼 뚱맨은 노인의 척추를 접고 아니요! 두명 배그매를 없애고 뭐로? 시절 환자 두명을 고통해서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냥 죽였다고 하세요 망하다, 슈퍼 뚱맨! 뭘, 자리야, 말을 끊겨놓고서! 실례요, 슈퍼 뚱맨! 나, 이거 안 해! 저기, 아저씨! 네! 이 옷 얼마예요? 6만 원입니다 아이,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미 최저가라 더 이상은 힘듭니다 아이, 조금만 깎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이 시대 최고의 역당 제로엑스 이 지구를 모두 폭파시켜버리겠다! 잠깐! 위험에 빠진 지도를 구하기 위해 그가 왔다! 슈퍼 뚱맨! 지구를 지키는 정의용사 슈퍼 뚱맨! 악당 제로엑스! 너희 절대 운사지 않겠다! 와, 슈퍼 뚱맨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비하세요! 하하하하! 슈퍼 뚱맨!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받아라, 제로엑스! 마그마 볼! 슈퍼 뚱맨 화덕 방패! 마그마 볼로 피자로 구워 먹다니! 설 수 없다! 간다! 슈퍼 뚱맨! 지방 흡입! 초! 상대가 느려져서 또 누구 걸음 쳤어? 나쁜 녀석!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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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곧 태어날 우리 애기 선물인데! 아니, 아기 옷을 찍고 너무하네! 아니, 난 몰랐지!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영웅이고 왜 옷을 갈아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왜 그래요? 이분도 이상하네? 어, 저기, 괜찮으세요? 아니, 저기요! 잠깐 가면 위험합니다!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요! 아니, 이 사람 진짜 너무하네!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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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괜찮아요? 손도 안 댔어! 내가 손도 안 댔다고! 왜 이래요? 악병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다 태어날 아기의 옷을 찢고 선량한 시민들을 꼬꾸라지게 만드는 우리의 슈퍼 뚱맨! 혼자 꼬꾸라졌어요? 지금이다! 뿌하드라! 뭐야! 까만요! 어! 뭐야! 대 뚱맨 파워! 야! 야! 어! 어! 진세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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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엑스트라 주고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그래! 누가 신경 쓰자니! 어? 오늘 여기 얘 엄마가 와 계셔! 진짜? 진세용!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 엄마! 저 돼지가 맨날 나 죽여! 어! 아닙니다! 근데 진세용! 어! 박금선 여사님의 하락뿐인 장남! 진세용! 아! 이거 너무한데? 아! 진세용! 아! 화가 많이 나셨는데? 제가 죄송... 아니, 내가 굉장히 원래 안 할게...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안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안 할게! 지금이다 멍청한 놈! 뭐! 받아라! 제로엑스! 쏘드! 자! 죽어라, 약당! 자! 아! 여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보! 어! 곧 있으면 우리 애기도 태어나는데! 에이... 여보! 미... 미안해! 어! 왜 그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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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요! 아 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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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애기 나올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preparedness! 잠깐만요! 힘을 내요 슈퍼 공백 저기 레스토랑 자리 있어요? 지금 예약이 꽉 차서 자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다음에 올까요? 사 사 사 살려주세요! 망치 않놈 같으니라고 난 이 시대 최고의 역당 제로엑스 이 지구를 모두 폭파시켜버리겠다! 잠깐!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해 그가 왔다! 슈퍼뚱맨! 지구를 지키는 정의용사 슈퍼뚱맨! 악당 제로엑스! 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와 슈퍼뚱맨이다! 자, 쏘로세요! 조심히 가시고 쏘로세요! 슈퍼뚱맨! 널 냉동육으로 만들어주겠다! 받아라! 제로엑스! 아이스볼! 슈퍼뚱맨! 수박 방패! 차고차고 그만해! 됐어! 됐어! 차고차고! 여러분! 수박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어요! 됐어! 나눠주세요! 내 아이스볼로 수박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다니! 용서할 수 없다! 간다! 슈퍼뚱맨!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뭔데 그래! 여기 1년도 안 된 우리 강아지 코피가 있던 말이야! 어이! 와, 강아지를 차려고 했네! 진짜 너무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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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가 악당이고, 제가 영웅이고! 여러분은 왜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여러분을 차가... 어? 여러분들! 이상하신 분이네! 지금이다, 부하드라! 뭐야! 야! 예타! 야! 어! 어! 안 돼! 슈퍼뚱맨! 이 더러운 돼지 같은 놈! 뭐? 지옥에 내려라! 자, 힘을 뱉어! 자, 슈퍼뚱맨! 야, 인마! 너 누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인마! 누가 그따위로 가르쳐? 뭐? 오늘 이 은사님이 여기 와 계셔! 어? 진성야! 너희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A분의 마이너스비 이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 아오! 뭐야! 야, 못이었어, 못이었어! 우리 최영구! 동문 여러분들! 슈퍼뚱맨한테 악플을 달아주세요! 뭘 악플을! 그렇지 않아, 악플을 봐! 됐어, 됐어! 내가 영웅 안 할게! 지구 안 지킬래! 내가 아니야! 잠깐! 거기 써라, 슈퍼뚱맨! 응? 오늘은 제대로 한번 겨뤄보자! 좋다! 받으라, 제로엑스! 쏘드! 레이저 쏘드! 자! 자! 간다! 좋아! 저기요! 뭐야? 이거 또 뭐야? 저기요! 오늘 이쁘게 하고 나오라며! 여자친구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뭐야 또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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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진짜! 결혼해줄! 아! 아! 자기야! 눈 좀 써봐! 나도 못 해먹겠다, 진짜! 슈퍼뚱맨! 뭐야, 왜 이리? 가만 안 둬! 복수할 거야! 아, 여보세요! 죽일 거야! 선생님! 죽여버릴 거야! 그럼 위험합니다! 아! 아! 억지야! 억지야! 야, 총알이 막 이렇게! 불하다! 자기야! 아! 완전 억지인데 둘이 지금! 아, 여러분 내가!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오늘도 이렇게 슈퍼뚱맨은 은사님 앞에서 제자를 죽이고 아니요, 지금! 연인의 결혼식을 영혼 결혼식으로 만들어 지구를 지켜냈다! 아니, 총알이 말도 안 되게! 장하다, 슈퍼뚱맨! 나... 힘을 내요, 슈퍼뚱맨! 나 영혼 진짜 안 해! 아니, 나 안 해! 아니, 나 안 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